2024년에 제일 놀라운 일이었어, 방금 아이고 띠우? 내가 루팡이야, 지금 루팡 루팡, 루팡 쉿 빠반빠밤 우리 뭐 훔치러 와? 우리 여기 테이크오버 하는 거래 여기 48K 숨어 카메라 있었어 연기 진짜 우리 요즘에 연기 진짜 많이 했는데 열심히 앨범 내겠습니다 조이 갠스트리트, 연세스 림도 와아 저희 엔시티 드림이 드림 이스케이프이라는 앨범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스포티파이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스 스포티파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 드림 이스케이프는요 독창적인 스토리로 만들어진 앨범인데요 현실 속 평범한 또래들이 겪는 고민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함께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자는 내용의 곡들로 구성해 있습니다 타이틀곡 스무디를 포함해 총 6곡의 명곡으로 꽉꽉 채워진 드림 이스케이프 앨범은 스포티파이에서 많이 들었어요 어헤이 그나저나 저희가 오늘 이렇게 스포티파이를 찾아온 이유가 있죠 네 바로 스포티파이 K-POP ON 플레이리스트를 엔시티 드림 플레이리스트로 테이크오버 하기 위해서 온 건데요 네 플레이리스트 주제를 뭘로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굿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번 앨범 키워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장인데 주제가 나를 성장시키는 노래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장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감정들을 담은 노래로 플레이리스트를 구성하면 어떨까? 야 진짜 좋은데? 어때요 괜찮죠? 오랜만에 좋아서 나요 네 그럼 주제가 정해졌으니 부호 한 번 외치고 플레이리스트를 꾸미러 가볼까요? 좋습니다 요즘 저런 세상을 하니 아 좋은데요?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쟤도 안 먹어 뭐야? 뭐야? 아 귀여워 이 사진을 보고 생각난 게 근데 이 사진 진짜 큰 에피소드 있어 저만 발이 땅 안 닿았어 떠 있는 거야 이거? 떠 있는 거야 나 나만 발 떠 있어 근데 진짜 떠 있어 이게 시즌이 아니었으면 나도 몰랐어 신기했어 처음으로 이런 상처 분장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원래 이런 상처 분장하는 게 좋아요 괜히 뭔가 멋있잖아 엄마는 약간 괜히 몰입하게 되더라고 맞아 나 힘들지 괜히 걸을 때 약간 오케이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이 나비 런쥔 씨가 나비는 이제 자유의 상징인데 표본으로 이렇게 유리 박스 안에 갇혀서 예쁜 모습으로 영원히 사람들에게 남아있고 박제된 자유 그리고 저희를 이런 사진을 보면 위에는 다 정상이잖아요 정갈아 근데 발만 되게 상처 많이 입고 맞아요 우빈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애들이 입고 그걸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걸 표현했던 그런 스토리고 굉장히 자주 나비가 등장할 겁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저희가 이번에 창단한 보이스카우트 하하하하 사실 이때 마크 형 머리가 끝발이었어요 근데 이 컨셉을 위해서 다 검은색을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그럼 정해봅시다 난 이거 난 너네들의 너네들의 비주얼 때문에 음악이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얘가 제일 우리의 이번 앨범의 그 컨셉을 잘 넣었어 나는 이거 나는 왜냐면 컨셉이면 난 이거 오케이 그러면 하면 일단 최민이 뭐야 기권 나는 이거 두 번째 오케이 나도 두 번째 오케이 나 이거 오케이 지성이 이거 너는? 그러면 이걸로 가자 하하하하 그러면 이걸로 가자 하하하하 안 뚫힌 걸로 가자 그래 그래 우와 붙어? 오 얘 좌석 좋은데요 빠르 빨리 좌석 좋은데요 아니야 절대 안 돼 난 용서 못해 아 빨리 아 뭐하냐고 아니 얘가 끝이 없어 너 이거 갖고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아니 나 런쥔 씨 런쥔 씨 4-3 4-3 4-3 아니면 처음으로 JJJ끼리 하는 거 어때? 오 괜찮다 오 JJJJ 그래 그래 JJJJ하고 런쥔이도 J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4명의 J로 가자 RJJJ네 아 그래 거기로 가 아 뭐야 나 어떡해 너 런쥔 J잖아 저희 팀은 괜찮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스포리파인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정상으로 지원했어 항정사에 맛있겠다 잘 먹을게 지성이 한번 맛있게 구워줄게 맛있게 구워줄게 이거 먹을게 오 이거 재밌겠다 지성이는 무슨 맛이야? 재민이 형이 별로 안 좋은 맛이야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먹는 거야 하나 둘 셋 뭐야 왜 쟤도 안 먹어 아니 본인이 뭘 연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같아 이게 게임이야 오케이 지성이는 무슨 맛이야? 재민이 형이 별로 안 좋은 맛이에요 아 딸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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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먹어도 될 거 같아 음 나쁘지 않아 나도 그냥 한 번 더 먹을 수 있어 근데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 은근 재민이 같아 쟤는 너 진짜야 가짜야 그니까 스무디야 근데 스무디 비슷해 스무디지 아 너도? 응 스무디 중에 스무디가 없는 걸 보고 아 그니까 너도 스무디였어? 아 질문 한 번 썼지 한 번 썼지 한 번 썼지 아 한 번밖에 못 써요? 조용히 이제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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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로 맞춰 이거 재민이 형 다른 애들은 뭔가 액팅을 하려고 하는데 재민이는 진짜 괜찮아 보여 근데 그 괜찮아 보이는 게 맛없는데 그냥 괜찮아 보여 저는 재민 런쥔 둘 중 근데 나는 왠지 제노 같아 망했다 여기는 팀업부터가 제노 뭐야 아니야 재민 하자 그래 재민이 하자 하나 둘 셋 재민 손 들어 제작진분들이 이걸 무슨 레몬즙을 넣어서 와 진짜 깜짝 놀라게 내가 런쥔이랑 했잖아 아 천러 좀 보았다 천러 잘하네 멋있다 일단 다 같이 한번 돌이켜 보시죠 아 왜 다 앞에 봐? 왜 다 꿀떡꿀떡 넘어 할 수가 없어 그것보다 그것보다 확실한 게 있어 신 거 못 먹는 멤버가 해찬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그냥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는데 이 형은 그냥 놀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감내하는 사람이 마크인가 보다 마크 해찬 둘 중에 하나인데 왜 날 빼 넌 아니야 해찬이 형 마시고 각을 한번 해주세요 소리가 들려야 돼 소리가 들려야 돼 소리가 들려야 돼요 마크 형 똑같이 해봐 저거 레몬이다 저거 한 번 더 먹을까? 마크 형이야 우리끼리 한 상의를 해볼까? 과학 쪽으로 가는 거야? 천러야 천러 천러 아니야 오늘 갑자기 또 천러야 천러야 진짜 천러야 믿고 가? 믿고 가? 그럼 만약에 틀리면 어떡하지? 넌 누구라고 생각해? 틀리면 아쉬운 거지 혹시 빼도 돼요? 그래 그냥 천러해 아 왜냐면 마크 해찬이 아니더라도 일단 각을 한 거에서 난 이미 만족해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난 천러라고 생각해 항정사회 팀에서 선택한 그 스파이는 바로 천러라고 생각해 천러 어? 아이야 이봐 꿀떡꿀떡 넘어간다니까 레몬 스무디 아니야? 근데 진짜 맛있어 레몬 스무디 아니야? 근데 진짜 맛있어 봐봐 근데 진짜 맛있어 간다니까 아니 다르게 준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나는 방금 맛있는데? 이게 가이스 스타일이야 먹어봐 내성이 달라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지? 맛있어 우와 우와 그 정도야? 우와 뭐야? 그 정도야? 우와 우와 진짜 눈물 나 진짜로 진성이 근데 좀 소름 돋았어 느낌을 알지 않나 알지? 아 이 게임 좋아 그 후렴에 라는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나쁜 것들을 다 그냥 들이키겠다 이 맛에 쓴 그것도 이제 다 들이키겠다 쓸수록 건강에 좋은 거잖아요 그쵸 뭔가 제일 노래 주제를 제일 잘 표현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대로 가겠습니다 이대로 가겠습니다 오 누가 바꾼다고 한 것 같은데? 저요 바꾸자 그럼 그래 그래 왜 이렇게 바꾸자 오히려 우리 세졌어 자 다음 게임은 어떤 게임인가요? 잘했어 잘했어 아 선생님 잘했어 잘했어 적게 해도 돼 나 오래 버틸 수 있을 거야 거의 이제 더는 없어 아마 베스트업 하드기 트위스트 Give you just a little taste 가차 없이 비틀어놓은 다음 삼켓이 왓챠와 렌디럽 가릴 것이 없어 우리 목이 말라 마침 보여줄게 네가 바람 무자비한 방식 스트로베리 스위트 시나몬 어서 팥백 훈탑 들여봐 You should know what you missing 야 이거 어려워 아 한숨으로 해야 되는구나 수준대로 guessing freeze like ice 단 한 번에 crushing 날 것 그대로 바로 인 액션 껍질 째로 밟아 우선 수도 없이 견딘 상처 위로 들이 부어 실컷 끈적하게 날 타고 흘러내린 트라우마 씹어 삼켜 바닥까지 커져 마이 스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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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털어 갈아넣어 스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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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ty taste 들이켜 스무디 스무디 가볍게 씹어 삼켜 스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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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했다 뭐야 끝났어? 아 뭐야 예스 아 두 명에서 끝난 거야? 야 이건 물고기도 한 번에 안 돼 해볼까? 오케이 해볼게요 막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방해해도 돼요 근데? 아니야 방해하지 말자 방해하지 말자 오 잠깐만 어차피 우리 이겼어? 어차피 우리 이겼어? 방금 철로 근데 발 안 들었지 않았어요? 들었어 나 끝까지 들었어 런진아 들어가 있어 런진아 들어 아 아 굿보이 2주전은 없어 온앤스 아프다크 트윗스 아프다크 트윗스 아프다크 트윗스 아프다크 트윗스 아프다크 트윗스 다 가채 없이 비틀어 놓은 다음 함께 씹어 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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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릴 것이 없어 우린 무기말로 마침 보여줄게 네가 바란 무자비한 방식 스트로버리 스위스는 아 진짜로? 우지 방안이 뭐야 야 빨리 바꿔 너 해 이겼는데 걸어야 되네 아 아 아 아 브로컨 메러디스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브로컨 메러디스 인해서 저 많은 성장 시킨 곡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네 그래서 그거 그거에도 의미 있고 그리고 그 자체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 멋있다 진짜 멋있다 저런 마인드 좋아요 배워야 돼요 오케이 오 오 어? 어? 재밌다 뭐죠? 뭐요? 놓고 안 돌린 거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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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 쇼 같은 세상 궁금해요 궁금해요 야야야야 스티커 야 좀 친다? 야야야야야 스티커 야 좀 친다? 좀 친다? 와 스티커 스티커 아 좀 친다 스톰커 야 스티커 야 스티커 없어? 어쩐지 내가 왜 나는 없지 했어? 나도 없어 나 스티커 없어 나 스티커 없어 형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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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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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얘가 검은색이야 어까나 원은 왜 아니 나 있어? 어휴 엉덩이에 있다고? 아니 나 있어 나 있어? 엉덩이에 있다고? 엉덩이에 있다고? 아니 나야? 아 어쩐지 나도 그래서 왜 나는 스티커 안 주지 싶었어 너 스티커 어딘게? 아 너네 얘는 스티커 있고 왜 나는 없지 했는데? 여기 있대 그래 여기 있어 지성이네 지성이가 좀 문제네 지성이네 아 야 좀 친다? 야 좀 화내? 오 근데 제 엉덩이 언제 못 왔어? 지성이가 오늘의 스파이 나는 진짜 아니야 스티커 없잖아 잠깐만 나 왜 없어 근데? 잠깐만 나 뭐 알 거 같아 뭐 해봐? 방금 나 이 스티커 여기 있었지 얘가 다 붙여준 거야 촬영하면서 스티커 얘가 다 붙여준 거야 촬영하면서 스티커를 그렇지 근데 나도 지성이가 내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긴 해 그래서 얘가 방금 내 뒤에서 뭔가 여기에 뭔가를 했던 것 같았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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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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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오케이 그거야 맞지? 오케이 오케이 아 제노다 제노다 제노가 나한테 제노야 난 제노야 언어 스파이 이즈 제노 저도 제노라고 생각해요 나로 확정이 된 거야? 아니야 일단 나는 형이라고 생각해 여기 몸 수색하는데요? 엉덩이 만져요 엉덩이 만져요 엉덩이 만져요 그거를 지성이 주머니에 넣어 자 이걸 지성이 주머니에 넣어 아아아아악 자녀라 쟤 너 그림을 만들어 아아 약간 지성이 주머니에다 몇 개 좀 넣어봐 응?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 미신이다 어! 재석아 너는 뭐 주머니 넣어주지? 재석아 너는 뭐 주머니 넣어주지? 재석아 너는 뭐 주머니 넣어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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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이네 아 지성이네 진짜 소름이다 지성이야 아 네 팀이니까 다 같이 들자 한 명의 의심자가 아니야 스파이서 켜줘 자 우리 언노의 스파이 손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다 같이 들는다 야 다 등장해 나도 안 돼 나 스파이 아니야 난 아니라고 저 형은 진짜 자 이제 진짜로 하는 거야 진짜로 하는 거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로? 진짜로? 너였어 진짜? 스티커 몰래 붙이기였는데요 당신은 온노운입니다 세 번째 게임 전까지 당신을 포함한 모든 멤버에게 스포티파이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붙였는데 원래는 붙였는데 원래는 붙였는데 버렸어야지 그리고 너 등 뒤에 있어 스티커 야! 어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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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생겼대? 다 붙이긴 했어 네가? 응 다 붙이고 안 들키기만 하면 성공 맞아 맞아요 와 진짜 아깝다 이게 미션을 받기 전부터 아 런지니 때문에 힘들 거다 했는데 정확히 맞았어 아 진짜? 런지니 때문에 힘들어 군썸이가 좋네 재민이는 오히려 제가 일부러 제 거 등에다 붙였거든요 근데 떼서 저한테 붙여주더라고 아이 착해라 아니 너도 아니 다 있길래 나는 아까 마이크 취할 때 다 붙인 줄 알았지 RJJJ로 할래? 그럴까? 근데 이건 뭐야? 근데 우리 팀 형 정하는 게 진짜 못하는 거 같아 우리 방을 정하는 거 아니 아니 알아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감상은 나중에 나오면 할까? 오케이 천지 가위바위보에서 팀 골라 그래 이거 스포츠파이 누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만나면 주인 거 가위바위보 아 혹시 몰라 어? 이 사진은 안 나왔었지? 여깄네 잠깐만 너무 그림자 줬어 근데 왜 어떡했어 이거 Yes, I'm finally get back 네 그래서 바꿔달라고 한 거였어요 와 와 부럽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누가 이긴 거 아니야? 중사하게 뽑았네 아 잘했다 붙이는 건 잘했는데 그거를 붙이자 아 귀여워 빨리 레스트 뭐야? 뭐야? 누구야? 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몰래 들어봤어 테이크오버 한 거잖아 어? 우리 지금 혼났어 아 혼난 거야 트위탄 데뷔 요 드림 요 드림 요 드림 Merry Yay 아이제 하하하하 아 이건 먹는 게بي 뀨 하하하하 뀨 그 assum 이 아 이거 뭐지 와 대박이다 너무 재밌었다 숨이란 곡은요 많이 우울해 보이는데 이게 또 저희 하하하하 야 찰떡이야 브리딩이란 숨이란 곡은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순간에 다시 한 번 용기를 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예스 박스 설명해 주시죠 원진 박스 같은 경우에는 Don't pull me in a box 에이 다 두지 마 에이 예예예예 센 곡이고 스포티파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마지막 라이큐저스 맨 철로 이것도 저희 정규 3집 담은 수록곡인데요 같이 시즈니분들 생각하면서 단체로 작사한 곡이에요 그래서 되게 큰 의미 갖고 있는 곡이라서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엔시티 드림의 플레이리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후 오 이건 진짜 Don't put me in a box네 크 얼마든지 괴로워도 좋아 엔시티 드림만 있으면 스포티파이가 엔시티 드림의 이번 활동을 5만 다에 응원합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가운이에요? 가운이에요? 오 가운? 우와 나 가운 필요했는데 가운 필요했는데 오 예쁜데 야 너무 잘 어울리는데 블랙이어서 너무 좋은 거 같아 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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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희 엔시티 드림이 스포티파이에 와서 재밌는 게임도 하고 특별한 플레이리스트도 만들어 봤는데요 예스 맞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노래라는 주제로 엔시티 드림만의 플레이리스트를 완성해 봤는데요 혹시 지금 고민이 있거나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저희의 플레이리스트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추천곡을 비롯한 엔시티 드림의 드림 이스케이프 앨범 전곡은요 스포티파이 K-POP ON 플레이리스트에서 지금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K-POP ON SPOTYFY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타이틀고 스무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럼 엔시티 드림 이번 앨범 드림 이스케이프 도 ONLY ON SPOTYFY 가자 씻 아 관리자 관리자 걸리지 마 잠시만 진짜 성진아 얘는 왜 왕관주예요? 얘는 왜 왕관주예요? 이거 치워주세요 치워달래 이거 치워주세요 지금